짜자잔 우와 저렇게 차려주신 거야 우와 하트까지 단군. 귀엽게 짝이 없군. 5분 만에 일찍 오지. 왜 왜 그래도 오라가 더 조금 발라져 있을 때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멎었어라 어 멎었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아 이거는 거리에서 보면 그나마 좀 예뻐 보이지 않을까 빨리 와. 아 그 공연 거실 갔다가 없어서 온 거야 어 휴게 쓰라고 아 근데 밥을 안 먹어도 된대 아 진짜 딴 걸 해도 된대 케이블카 타카 아 진짜 데이트 케이블카 있어 여기 통역에 있어요. 맨몬데 다 있어요. 되게 긴 거 있어요. 아 또 타보고 싶어 그래 물어볼게 도와라고 가보고 싶은 사람이 영자님 밖에 없습니다. 네 표정이 많이 바뀌었네요 표정이 이제 안정감 생겼어요. 서로 대화하다 보면 웃겨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티키타카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좀 매력적이어서 제 편견을 좀 버리고 한번 만나보려고 아 그렇죠 이틀 전에 생일이라 그랬죠 아 불고기도 아 요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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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라고 그랬잖아 자 불 먹어 잠깐만 짜자잔 와 저렇게 차려주신 거 결혼할만하다 아 진짜 그 야 솔직히 남자가 저렇게 요리 잘하는 남자 며칠이나 되겠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뭐야 지금 이거? 하트까지 담근 귀엽게 짝이 없군 다섯 개 넣어놨는데 못 찾겠다 대박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다하네 가면 괜찮아? 응 헐 감동 그러니까 이게 결혼한다는 게 오픈되고 나서 보니까 얘네는 그냥 결혼하면 한 애 나는 생각이 자꾸 몰입이 되네 이거 타봤어? 나 교수님하고 여름에 대학원 때 이렇게 많은 추억의 교수님 같네 당연하지 대학원 다니네 그러니까 재밌겠다요 재밌겠다 기입을까 바닥 뚫려 있나? 흔들려 우와 우와 오쑤 당장했는데 와 타길 잘했어 섬 너무 폭포기처럼 생겼다 잘가세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보는데 더 이상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결혼하신다는데 축하드리고 뭐 이거 뭐 더 볼 게 있어요 너무 그냥 완벽한데 아 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내 친구가 진짜 딱 한마디 한 게 결혼을 하면 한 곳에 가야 된다는 거야 둘 중에 한 명 그럼 중간에 둘 다 새로 시작하는 곳에 가는 거 보다 한 명의 포지션에 옮기는 게 낫다 그러더니 그럼 어떻게 옮겨 오면 뭐든지 누가 돈 많이 버는지 봐 어? 맞아, 맞는 말이야 이건 맞지 어! 이거 무조건 이에요 어! 야 명쾌하다 명쾌해 가자 어 가자 아직 못 갑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으으으으으으 그럼 꼼짝없이 포항으로 가야되냐? 서럽습니다. 나도 서울 가면 뭐게 살려줄 거야? 아, 집값이 너무 비싼데 어쩌면 좋지? 돈을 적게 벌진 않아, 나는. 응? 적게 벌진 않아. 정수세도 내거든? 아, 정수세를 내? 응. 국가스만 얘기할게. 으, 포항해. 서울 좋아요. 돈에 관련된 것도 이분들은 편하게 자연스럽게 리드를 해서 서로 뻘쭘하지 않게. 와인이 두 분 지금 시는 집이 포항이래요. 가셨네요. 가셨습니다. 영자 씨. 영자 씨. 정리했네. 영자 씨 잘했다. 사실 결론을 못 냈어요, 못 내고 일단은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해보자는 게 저의 결론이고. 영자 님도 그냥 일단은 서로 마음 가는 대로 좀 해보자. 약간 서로가 약간 그렇게 합의된 거 아닌가. 깨게 하는 사람. 깨게 하는 사람이래요. 아, 저래야지 결혼할 수 있나 봐. 진짜. 어떻게 보면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나를 바꿔주는 그런 사람. 트라우마라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계속 피해왔는데. 지금은 약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용기를 주는 사람? 약간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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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